유명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이세욱 씨가 찌양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5장 물량의 자필 편지를 찌양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찌양을 본명으로 부르며 정원님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라고 호소하며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도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며 찌양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편지의 말미에는 마지막으로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앞서 이 씨는 유튜버 구재혁 등이 찌양을 상대로 5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받아내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이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유튜버 은퇴를 선언하며 찌양권과는 별개로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저 역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앞으로 예정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찌양 사건과 관련해 이 씨와 공갈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구재혁, 주작감별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최근 이 사건과 별도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estaban 종료들을 위해 고조히는 전국을 위해 전국을 사용하여 연출할 예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 씨는 오늘의 용지법을 이용했을 때까지 전국을 적용하여 연출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첫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drifting과 관련한 게 있는 상황이 일하였습니다. 안전하지는 만큼 기준의 소식으로 인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